그냥 놀면 되지 마. 그니까. 켜졌다. 안녕. 하세요. 안녕. 안녕. 들어가.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타기를 데리고 왔어요. 박수! 박수! 나 충전기만 갖고 올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제가 인타기를 오늘은 데려왔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인타기랑 같이 하는 게 낫겠죠? 뭘 같이 하는지. 아! VBG 뭐야! 됐어요. 잠시만요. P 와 벌써 벌써 만 분 들어왔어. 대박. 짱 많이 들어왔네. 여러분 저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학교를 다녀왔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했죠? 학교에서 수업 받았죠. 뭔 수업 받았죠? 오늘 애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땀을 흘리고 싶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살짝 앉아있었죠. 오늘 급식은 뭐 나왔죠? 오늘 급식은 못 먹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잠시만요. 넌 말해.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죠? 지금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가장 애매할 시간. 그쵸, 뭔가 밥 먹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슬슬 살짝 배고, 살짝 배고 풀랑말랑 할 때 뭔지 아시죠? 배고 풀랑말랑 할 때 보통 뭐 드시죠? 저요? 네. 저는 뭐.. 빨리 빨리 빨리. 막 주워 먹죠. 과자나 초콜렛 이런 거. 초콜렛 주워 먹은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초콜렛, 그래. 초콜렛. 무슨 초콜렛 좋아하시죠? 저요? 네. 저는 그냥 기본 초콜렛 좋아합니다. 저는 기본 초콜렛 잘 안 먹어요. 무조건 안에 과자가 들어있거나 뭐가 들어있어야 해요.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콜렛 좋아하세요? 여러분, 초콜렛 좋아하시죠? 초콜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방에는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초콜렛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방에 있을까? 초콜렛 최고래요. 저는 그.. 좀 비싼 초콜렛이 있거든요. 안에.. 안에.. 오레오.. 어? 어? 너를 찾아서! 오레오! 그쵸? 날 비춰지는.. 그.. 그.. 초콜렛 들어있는 거 있는데.. 네. 그.. 오레땡.. 오레땡에 들어있는 초콜렛이 진짜 맛있어요. 아, 누구세요? 라는데요? 저희 목소리를 듣고 못 알아듣나 봐.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 목소리 지금 살짝 낮아갖고 못 알아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탁입니다. 지금.. Yes, it's 인탁. 보이스 올리 한다고 목소리 깔고 있어요. 맞아요.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 아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이 정도가 제 원래 목소리죠.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살짝 지금.. 살짝 조금.. 일부러 보이스 올리여서 이 정도 일부러 하는 거고. 오늘 두 사람 다 정말 잘생겼다는데? 와.. 보이시나봐. 여러분, 살짝.. 카메라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땅땅! 뭐야? 아, 진짜! 아까 분명 팀장님께서 진짜 알람 켜라고 했는데 지금 알람 켜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왜 갑자기 매니저님한테 개인톡으로 오는 거야? 아, 진짜. 그래, 너무.. 잠깐만요. 내가 먼저 가? 어? 미안한데 당시엔 녹음하러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2, 3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나는 40분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 혼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 안 맞네요. 하.. 오늘은 저는.. 다른.. 아직도.. 아직도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누구.. 태오 인탁이니? 여러분, 맞습니다. 태오 인탁이에요. 여러분, 이모티콘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썼는데 설마 이걸 못 알아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저희 피스 여러분이 저.. 햇님이랑 저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고요. 저희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일부러 했는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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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봤을 거예요. 노래 하나 듣을까? 그래요, 노래 하나 듣읍시다. 게임은 뭐였군요? 네. 요즘 이 게임이 좋더라고요. 무슨 게임이든 비밀. 비밀. 블럭 쌓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블럭 쌓는 게임. 땡잉크래프트. 땡잉크래프트 요새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갖고 다 같이 했죠? 네, 다 같이 한 번 했죠. 다 같이 막 성도 만들고 그랬죠? 네. 맞아요.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라고요. 예쁜! 그렇습니다. 노래 뭐 있지? 왜 이렇게 많아? 뭐? 땡크래프트가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봐. 재밌어. 건축 다 그렇습니다. 건축 다 그렇습니다. 그거 초딩 때 하는 거 아니었냐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 맞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아트 아세요? 아트 뭔지 아세요? 느끼는 거예요. 네. 느끼는 거잖아. 느끼고 이게 블럭에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이제 좀 마음속으로 뭔가 느껴지는.. 네. 나는 아티스트다. 아 예예예. 그런 걸 느끼는 거니까. 나는 아티스트. 공감 형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듣고 싶어요? 딱히 갑자기 오니까 저희도 브이앱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10분도 채 안 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방에서 의자에 살짝 기대에 앉아있어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호 형이 딱 들어갖고 저 브이앱 벌레? 그래가지고 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저희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너무너무 좋으실까요? 너무너무 좋으시면 하트를 빠르게 눌러주세요. 빠르게. 그냥 와다다다. 그렇지. 손가락 안 보일 정도로. 와다다다다다다. 간. 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몇 분이야.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태형이 좋아해요? 예. 아 근데 좋아요? 살짝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런 거 살짝 목소리 낮게 해갖고 뭔지 좀 분위기 있게 하는 말. 응. 그거 한 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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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남을 태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V앱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 아닐까요? 이런 게 소통이죠.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 그럼 뭐 보고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보는 거 모르시나요? 어 네. 저도 잘 몰라요. 잘 자요 해달라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아우. 자기 싫어. 잘. 자요. 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일어날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깨 있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프리댄스를 보여달라는데요? 뭐가 있으려나? 헬로. 어? 비트박스 보여준 거죠? 아. 그거. 오. 좀 하는데? 그거 아세요? 그 비트박스 배틀? 네. 그 게임. 그건 몰라요. 그. 하면 상대방이 한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오케이. 살짝 저는. 네. 그 그냥. 독학이거든요. 네. 그냥. 이 자연의 소리 느끼면서 배운 거여서. 네. 조금. 원래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오. 옷 좀 멋졌어요. 좀 멋진다. 오케이. 오. 오. 저는 저도 사실 솔직히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요. 비트박스. 저도 배워본 적 없어요. 그냥 뭔지 알지? 느낌적인 느낌. 소리로. 네. 근데. 그냥 그 들음 소리 느끼면서 그냥 입으로 따라 하는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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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저의. 저의.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돼. 저희는 그냥 이 정도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딱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 이것보다 잘하지 못하겠다고. 맞아요. 저는 여러분 금방 갔다 올게요. 너 그때까지 하고 있었거든.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켰는데. 무엇? 저랑 대화하시죠. 그럼 제가 여기 크레오 형 자리에서 재밌는 거 들으면서 나 금방 하고 올 거야. 대화를. 그리고 금방 하고 오세요. 살짝 그거 했어. 뭐요? 잘 때 듣는 라디오. 그래 그런 거 하고 있어. 오케이. 노래 틀어도 돼?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그 인탁이랑 인탁이 추천곡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좋아요. 인탁 하이. 인탁의 추천곡에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 제가 오케이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제가 어제 씻으면서 들었어요. 씻으면서 들으면 좀 뭔가 씻으면서 좀 듣고 싶은 노래예요. 제목은 코드분의 없어도 돼입니다. 없어도 돼입니다.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음 하인탁 요. 이 노래는 이 부분이 좋아요. 여러분 너는 정말 없어도 돼 예. 내가 너는 없어도 돼 항상 내가 있던 그 시간 그 없이 소래를 조금만 주여달라고요? 한 요 정도? 오. 이런 노래입니다. 씻으면서 또 아주 감미롭게 들었죠. Name, Chord 분해 없어도 돼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분위기 있네요, 그쵸 분위기 있죠. 제가 사실 이 Chord 분이라는 가수분의 노래를 진짜 즐겨듣거든요. 이게 앨범 이름이 Love is, 아 아니다, Love Part 1이거든요. 이 앨범을 진짜 자주 들었어요. 그 와르르 라는 곡도 저번에 추천드렸었는데 이 앨범 들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자기 잘 때 들을 때도 좋고 뭐 어디 걸어 다니면서 들을 때도 좋고 여름에 듣기도 좋을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와르르 맞아요. 와르르 진짜 좋습니다. 오늘 잘 때 들어야겠다. 맞아요. 들으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의 의상이 뭐였어요? 여보, 오늘 저는 뭘 입었을까요? 오늘 저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항상 웬만하면 학교 끝나고 이렇게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옷을 못 갈아입고 교복 입은 상태로 회사 도착해서 연습을 합니다. 맞아요, 경기구 하복. 교복 살카가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다음에도 또 올려드릴게요. 나 이번 주 시험 있어. 시험 있으시구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파이팅. 그리고 또 딴 것도 들려드릴까? 여러분, 여러 분이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어,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태호 형 지금 어디 갔어요? 교복, 교복 빌려주기 콘텐츠? 어,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1살 형들 교복 입었을 때부터 봤거든요. 태호 형도 그렇고, 지중이 형도 그렇고, 기호 형도 그렇고. 다 같이 교복 입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 쪽에서 준비해서 입는 교복은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학교 다니면서 입었던 교복은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웅이 형, 지웅이 형 학교 다녔을 때 교복도 진짜 예쁜데, 되게 깔끔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 여름, 여름 음료수 추천해 달라고요? 여름 음료수요? 네, 여름 음료수. 여름엔 뭐 드시죠? 보통? 여름엔 네모네이드죠. 여름엔 콜라죠. 오늘 좀 안 맞네.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시죠? 잠깐만요. 아, 정말? 그래서, 아니, 좀 기다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노래 하나 한번 틀어봐. 못 틀었어. 고홀드 분 노래요. 고홀드 분 아세요? 알죠.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노래 몇 개 추천해서 짧게 듣고 있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저도 한번 틀어볼게요. 저는 또 최근에 좋게 들은 노래가... 이 노래인가? 하나, 스페이스. 자, 이 노래 틀어볼게요. 누나. 가수분 이름이 오드리 누나예요. 이름이 멋있죠? 멋있네요. 오드리 누나. 오케이. 이 노래 짧게 듣고, 여러분! 티보 형하고 제가 10분 얘기할 거예요. 저 오늘 30분 하고 끝나 있거든요. 오케이. 10분 얘기하세요. 저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특별 게스트 인탁 씨였습니다. 박수 ! national legend m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우씨는 항상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맑은 날을 좋아하나요? 저는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두근거려?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춥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희미한 꿈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반짝여서 설렘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내게 다가가 너의 곁에 남아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려 온 너의 해소를 기억해줘 제가 옛날에 이 노래 진짜 좋아했습니다. 지금 뛰어와서 가성이 잘 안나네요. 숨 좀 고를게요. 이 노래는 백현 선배님의 두근거려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이 힘들죠? 내가 천국에 가면 들어주세요. 평소에 제 목소리만 들으면 산다고요? 감사합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여기 피아노가 없어요. 하려면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비오는 날에 듣기 좋은 거에요. 비가 오는 날이랑요. 서쪽 하늘이랑 그 다음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저는 딱히 비가 온다고 그런 노래를 듣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는 노래에 관련된 노래를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거든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부르구나. 옛날에 주간평가당은 부른다겠는데 옛날에 주간평가당은 부른다겠는데 이 흑고 내가 한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어서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냐 니가 숨 쉬면 따스하늘 바람이 불어와 니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크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먼저 부끄러니 너를 들여다보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고마워 저의 모든 순간 한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저의 모든 순간 이 노래는요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노래 알죠? 너무 좋아합니다. 어디서 좀 놀아보셨나요? 최 사장님 한 곡 더요. 너만의 OST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있잖아요. 태우씨 오늘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싸이 선배님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노래를 해도 좋아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이거 여자 키 아닌가? 여자 키워드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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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부르는 게 맞나? BirHT 여자 키워드 여자 키워드 여자 키워드 가 Hate 잠시만요 이거 맞나? 에? 이렇게 낫나?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 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연습해서 불러드릴게요 31분이다 제가 오늘 적정 시간 딱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어둠은 내 그룹힘 벌써 갈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대답하듯이 누루룬 누군가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제가 100일이에요 오늘 태바라기를 심은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니요 뭘로 오늘은 제가 오늘 찍어서 올릴게요 이따가 시간 금방 가죠 제가 DDA 설정해놨거든요 101 태바라기 살아있나요? 무슨 소리죠? 엄청나게 잘 살아있거든요 지금 100원 입금하게 계좌불러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커졌어요 진짜 여기에서 노래가 1.3 1.4 3.4 3.4 1.4 3.4 4.4 1.4 4.4 5.4 6.5 5.4 1.5 5.4 6.5 6.5 5.5 너가 바보라면 그래 난 바보로 살찐니까 If you are... 태오 오빠요 코멘트 읽고 나서 일본어를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모니 태오입니다 도저히 요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레몬을 키운대요, 대박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슬기로 의사생활 안 봤어요 저 아름답게 흠 쓰고 버려야지 더러워진 나의 하루 다 비에 파고 있어? 어 왜 바깥에 안 적혀있어? 깜짝이야 호호 ㅋㅋㅋ 어딨지? 버려야겠지 맘을 더럽히고 눈물에 찢겨도 깨끗하게 눈물로 잠겨진 노래 소리가 나 노래 크게 들어왔어 아 더우네 갑자기 덥네 덥네 여기가 갑자기 저런 얘기가 있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랐잖아 방황스럽게 마음부터 바깥에 안 적혀있었어 원래 B-LIVE 진행 중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원래 방 앞에 적혀있는데 더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어 퀴어가 왔습니다 뭐? 뭐가 뭐가? 지나갔어 KCON 무대에서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연장되는 소리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네벌 지금 37분 했는데 조금 더 할게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있었어 노래 틀어 노래 부르다 노래 틀었다 너 왜 다 너 방금 위에 있지 않았어? 응 왜 다시 내려왔어? 아 아 이거 하려고? 응 아니 원래 하고 있었어 아 아 인타기랑 같이 했었어 아 하 아 왜 하트 지금 하트지? 모르겠어 날 너무 좋아하나봐 음 빰 메이크업 바빵 음 아무런 힘이 없는 다짐 짜갑게 날 대하지마 그래 니네 다존심 때문에 Baby baby I'm crying Baby baby talk to me Can you make up in the morning You've seen like 뱀뱀 Ball 짚 빰 빰 communicated simple 아니면 청약 하 그건 여NO 해라 olen Å 좋은 해 드리오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오리다 하하 그리워두면 돌아가줘요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낮은 이어가 당황해 내가 뜨거운 낮은 눈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해 널 좋아해 이 노래 알아? 갑자기 피아노? 나 이거 피아노 같아 줘 왜 가사 아니야? 또 오진 말들도 서슴없이 내 질렀던 내 모습을 누가 봐도 I was a fool 이제와 미안해 마찬가지 달라지는 건 없잖아 I know 욕이라도 괜찮아 끝나죠 아깝겠지만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다 내 탓이란 거리진 하라 모자란 놈 바보같은 놈 다 내 탓이란 거리진 하라 baby I was a fool I was a fool 아셋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거 진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곡입니다 이제는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좋아해 나 요즘 이 노래도 많이 듣는데 여기는 인트로가 너무 좋아 아 없네 뭐가 없는데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테넨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인트로가 너무 좋아 태호 시간을 달려서 태호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 여기 와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니까 4AM 1 1 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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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S I can't keep a beat for my life 이 타이핑한 소리가, 소리가 좋대. asmr만 해볼까? asmr,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뭔가 기분 좋을 것 같아, 이설이. 유튜브에 피오나무에 한번 쳐볼까? 유튜브에 피오나무에 지금 뭐가 나오지? 피오나무에... 톡! 피오나무에 있는 피오나무에 있는데, 페이스캠이 있네? 너가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페이스 캠 있네. 진짜 네 페이스 캠 내가 봤을 때 100번 넘게나 봤어. 이것도 있다. 그럼 너 뭐더라? Y 다음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는 그렇긴 몰라 왜 널 가진 사람 너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 저랑 태어나 항상 하모니를 넣으려고 하면 똑같은 부분을 하모니를 넣으려고 해가지고 메인 멜로디가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오우 오우 레디? 오 어렵다 이거. Can't come to the phone And I know it makes no sense Cause you walked out the door But it's the only way I'll hear your voice anymore It's ridiculous It's been months And for some reason I just can't get over us And I'm stronger than this No more walking around With my head down I'm so over being blue Crying over you Sai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tears So dumb with wishing You were still here Sai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sad and slow So I cannot turn off the radio The nex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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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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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can't stop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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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look at her I gotta go To take my歓 Lane tribal For a day of the year As long as you can see I'm not going to see it I'm not going to go I can't if I can I want you I can't say it What will happen呢? Yeah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뭐가 아파?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울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아이고 너무 가벼운다 저희 원래 이러고 놀아요 여러분 레츠고 나를 녹여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맘을 얼게 하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건지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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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너와 나 정말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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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는데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우간다는 모습 보인다거나 내가 날 덤덕 안아두지 그땐 내가 날 덤덕 안아두지 나 지금 목소리가 살짝 컨트롤 할 수 없어 왜? 한국말로 주체를 할 수 없다 주체할 수 없다 지금 막 높다 갑자기 낮다 목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무슨 연결인지 알지? 어제 소리 너무 많이 들렀어 맞아 새싹하모니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새싹 새싹 하모니 나무가 되자 새싹 하모니 새싹하모니 새싹 하모니 새끝 새끝 시끄럽대 하나 둘 셋 갑자기 이게 듣고 싶어졌어 이 노래 완전 명곡이잖아 놀러가고 싶다 바다로 따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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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시 또 설레여 이런 말을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염두 옛날 노래인가? 이 노래 모르세요? 대박 저희랑 바다 갈 사람 갈 사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랑 흐르는 점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빈미해져만가 끝난 줄 알았어 헤이! 헤이! 진한 여기 바다가 진한 여기 바다가 나와 나 단둘이 파도 외치해서 노래하면 여자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다가 이제는 말하고 싶다 우리가 있어 내가 더욱 빛나 특별히 가다 고 맛있다, 꼭 맞자, 지금 해? 우리 딱 1시간 되면 끄자. 지금 53분이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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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여름 바닷가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건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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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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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목이 아프냐고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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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 나 옛날에 그 노래 부른 거 있는데 오디션 때? 진짜 얼굴 안 보이니까 진짜 막 되게 재밌다. 엄청 편해. 여러분 이 꺾기를 아세요? 꺾기를 아세요? 꺾기를 아세요? 꺾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이거 꺾기 어려워요. 랩들은 뭐 알아요? 랩들은 뭐 알아요? 네. 내가 랩들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내가 트레드밀처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와 가사를 까먹었어. 대박. 다시. 맞아. 맞아. 그런 거였어. 아 모두 할 말을!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일 뷰. 달콤이 찍어본 피트풍뷰. 어. 렛츠고! 보이기 시작하는 매색도. 렛츠고! 미는 신 거 느껴. 두렵던 색감과 어서 보는 감각도 나의 일이야 나의 꿈 꽃을 얻어도 좋아. 더 흰 감이 굳어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렛츠고!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다운뷰 더 보여줘. 다운 다운 다운.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다음 뷰 띵곡이다 진짜 띵공 머리가 띵 머리가 띵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냥 아픈데? 가사 보도록 저 이거 춤출 줄 알아요 띵공 30초 남았어 대박 뭐가 30초 남았어? 지금까지 우리 인사하자 여러분 오늘 잘 놀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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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원래 인탁이와 섞였던 V LIVE지만 아 인탁이 여기 있었어?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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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ㄹㅇ 굿바이 오케이 너 유턴 오케이 살짝 몸을 털어줘야 돼 이제 그만 그래! 안녕~~ 자연스럽게 또 내나 이게? 역시 보컬리스트구나 우리야 역시 보컬리스트 안녕~~ 바이바이